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노브라로 민박을 운영하시는 이모님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노브라 민박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분위기만 봤을때는 뭔가 으스스한데 괜찮은거겠지? 한번 들어가보실까요?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약한 팩입니다 네 기다려주셨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노브라 민박에서 조금 소식이 되어서 그렇군요 네 아, 네 네 네 학생들 한 편이 Sandra's 가고 있는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,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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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오,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실례합니다. 와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의 집은 여기입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오, 정말 감사합니다. 와,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이곳에 1명만으로 구입하고 싶으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집은 좀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여러분들, 오, 잘 못했네요. 오늘 이런 곳에서 민박을 할 건데, 와, 되게 좋은, 저기가 현관이고, 그리고 여기가 밥 먹는 데인가? 손님들 많으면 여기서 같이 밥 먹나 봐요. 와, 그리고 여기서는 마당 있네, 마당. 마당도 있네요. 와, 분위기 좋은데, 밤에는 좀 무섭겠다. 와, 어, 여기는 뭐지? 여기는, 여기는 뭐지? 그냥 쉬는 곳인가? 카페 타임인가? 와, 카페 같은 공간인가? 되게 분위기 좋다. 여기서 커피 한잔 때리면서, 여기는 부엌, 부엌이구나. 와, 크아. 아까 저기 이모가 밥 해주나? 여기는 뭐지? 어, 세탁기도 있고. 와, 죽이네요. 크아. 와, 진짜. 네, 뭐죠? 네, 뭐죠? 네, 뭐죠? 네, 뭐죠? 웰컴下着? 네, 뭐죠? 네, 뭐죠? 아, 네, 뭐죠? 여기 요약이 꽤 많이 되었네요. 응. 네, 네. 네, 네. 너무, 네.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見えちゃいましたか? すごい 多分コメント欄でここどこですか?という結構 どこで予約したいですか? どこでしょう? かわいいらしい これ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か? いいんですよ せっかくなんで僕YouTubeやっ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 クラビアも撮影する人なんですよ もし追加料金出すので さくらさんのスタイルチェックさせてください わかりました カメラちょっと近く行くと パンツのスタイルから確認させ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? では3…2…1… トイツジェックサンビス… コツのスタイルから変化するどお図真ologiqueミッシュ? コツに商の投稿も使えます